Q. M. KEN 7월에 나올 피지컬 싱글 자켓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Q. M. 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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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좀 회복적으로 바뀌어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탈색도 하고 멤버들 다 그리고 옷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잘 어울려지게 이번 자켓을 예쁘게 찍고 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뭔가 잡혀온 사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잡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귀엽네요. 나쁜 척 하려고 하는 브랜드. 이에 주인공이 일곱 명이면 호석이 형 약간 간판. 뭐 간판? 간판 간판. 잘생겼는데 센데 포장이야 약간. 남준이 형은 진짜 포스트같다. 남준이 형은 그냥 딱 메꿔왔는데 기학생이. 진짜 멋있어요. 이 비로 뽀뽀래요 뽀뽀. 뽀뽀. 뽀뽀 아니지. 비비오 비비오. 범죄자인데 지금 뽀뽀 아니지. 옛날에 상남자 자켓 사진 찍을 때 생각나냐? 바보샤에서. 빨간 색깔 배경. 상남자 우리 첫 집 구한 것 같나요? 난 고기 튜이라. 아직까지 있지. 멋지다.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는데 약간. 일단 나만의 어떤 비밀의 공간 음식 같은 거 놔두고 나 혼자 좀 영상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휴식 공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맛있네 형 사탕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 락스타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 긴 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긴 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귀여운데 배경은 귀여운데 저희는 섹시하게 이런 느낌으로 찍었는데 그 느낌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물로 확인하시죠 뭔가 이 착장과 상반되는 약간 그런 기치한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어쨌든 되게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뭐 아침부터 이제 런닝머신도 뛰고 거의 2주간 샐러드만 먹었는데 그래도 그 좀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자아 조치를 약간 해보면서 내일 올해 촬영도 열심히 일어나라고 바랍니다 내일 올해 촬영도 열심히 일어나라고 바랍니다 파이팅 오늘 폐주소라고 했네요 여기 와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파이기는 해? 포니를? 택시였잖아요 나올 때 90년대는 이게 손잡이니까 오 정보 이 차 못 몰아요 뭐야 멜빵 매다 많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켓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까꿍 까꿍도 잘 나는데?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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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주유소 그래서 이제 제기를 할 만한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뭐 이제 세차하는 그리고 주유소에서 뭐 기름을 던든 약간 그런 컨셉으로다가 했는데요 그리고 아직 안 했지만 이제 곧 물 뿌리는 컨셉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여름인 척하는데 아직 겨울 아직 안 끝났다는 거 거의 뭐 여튼 뭐 자연광이 딱 좋아지고 그때 보면 시원할 거예요 되게 지금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마지막 날까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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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났어요? 그래 나 혼자 너무 신났네 나 혼자 너무 신났네 어? 아 이거 뿌리인데 내가 내꺼에 맞는거 나 진짜 정신줄 알았는데 나 진짜 정신줄 알았는데 여기는 강원도 삼척이라고 합니다 뭐 왜 뒤에 합산관냐 바다가? 오랜만에 이 물 소리와 바다 냄새 맡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이거 흰수방이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오랜만에 바다를 여고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많이 좋습니다 촬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쓰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잘 나오지 않을까 일찍 나오지 말라고 어제 그렇게 전화해놨는데 오늘 구름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애들 맨날 저기 다 엎드려 붙여 하고 있어가지고 야이 야 마가 hit 야 마가 가부나 야 나 이만한 끼 뛰어다녔대 진짜 가불고 야 이 마린턴이야 무슨 무슨 이만한 끼 뛰어다니는 게 여기 원래 낚시 턱이네요. 여기 나 캠핑하러 와서 낚시한 점 되게 많았어. 와 진짜 물고기 진짜 들어갔다. 어디 어디 어디. 방금 뭔가 나 삭 봤는데 그냥 껌정. 어머 저기 저기 있네. 어디 어디. 껌정 색깔 큰 게 뭐. 봤어 봤어? 형 고정거면 형 그냥 물 들어와 두 번 할 건데. 저거 고등어 아니냐? 형 작살 가져와요 정살. 미션 of dance. There's always something to standing in the way. But if you don't let it freeze. Yeah you know just now.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다리 불堅 été. 아 다리 진짜.. 아 아 아 차가.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다 ée. 너무 다. 음 음 음. 예을 이렇게 고의. 제가 되게 삼촌 좋아하거든요. 삼촌 동자라서 그런지. 잘 즐기지 못했어요. 이쪽 가면 되게 이쁜 축대방이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술 보려고 했는데 돌려가지고 못 봤는데 좋아하는 삼촌. 맛있는 거 많고 별로예요. 바다 바람 쐬러 오기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쯤 놀러 오시고 저희가 촬영했던 이거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서 여기 세팅해가지고 이거 미치발리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앨범. 겨울에 겨울 바다가 참 보고 싶었는데 못 왔었거든요. 촬영을 얘기로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바다 소리가 사람을 참 차분하여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자연관과 좋은 경치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삼촌으로 오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삼촌! 수고하셨습니다. 삼촌이죠? 네. 삼촌을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네요. 바다. 바다. 툭. 퍼져있어가지고 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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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또 자켓을 받아서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봄날 이후로 또 처음 아니겠어요? 주름진 이후로 처음이에요. 팬 여러분들이 이번 자켓 사진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7월에 나온 날이 벌써 4달이나 기다려야 된 날입니다. 경씨 어떠셨어요? 너무 춥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하면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뮤직비디오 촬영이 남아있죠? 맞지 맞지. 그럼 한번 팔짱 한번 띄우면 뮤직비디오 촬영 한번 가볼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요 기억 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